새로운 걸 박수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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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 헤이 헤이 아 자 아 저희가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김성기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갈 수 없어요 아까 부르신 거 들었는데 선생님 노래 한 곡 불러야죠 아 선생님 노래가 원래 솔로로 보셔서 강미로운 발라드 스타일로 보셨는데 더블레스만의 조화로움이 있겠죠 네 저희 스타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잘 아시죠? 같이 보셔서 볼 것 같아요 같이 해주세요 오 오 온 드료 잘한다 이별하다가 또 만나면 분명 그러다가 헤어지면 수면 내가 만든 선택인 것을 정말 이미 정해진 생명대는 우리가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가 사랑한 것도 맘대로 이별한 것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랑은 고맙고 이별은 미흡고 무려히 만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을 뽀끼만 스쳐가 버리며 스쳐가가 또 만나면 분명 그러다가 사랑하면 수면 내가 만든 선택인 것을 나 이미 정해진 생명대는 우리가 또다시 내려져야 한다 사랑한 것도 맘대로 이별한 것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랑은 고맙고 이별은 미흡고 이별은 미흡고 우려히 만나는 그 사람도 사랑은 소원의 이별은 그룹으로 이별은 그룹으로 이별은 그룹으로 이별은 그룹으로 내가 만든 선택인것이 앵컷! 앵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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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더운 브랜스의 매력이 노래가 좋 노래도